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키를 2번 연속 누르면 질출을 사용할 수 있어.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우선사용! 우선사용! 우선사용,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와, 막내가 이렇게 있지 웬일이냐? 웬일이겠어요. 맨날 밑잔만 자길래 제가 가서 깨웠죠, 뭐. 어? 어, 근데... 응? 무슨 일이냐? 저기, 저... 응? 아, 잘못 봤나?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니에요. 무선가요. 진주 점프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활강을 할 수 있지. 조회 시간을 늦겠다. 어서 가자. 아, 아, 네. future rapid rag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